형 씨 자주 만나냐? 자, 우리 자람이가 한번 골라봐. 야, 이거 예쁘다. 싫어? 그럼 이건 어때? 그래? 아저씨, 그걸로 주세요. 아, 예. 얼마예요? 예, 3천원만 주십시오. 아유, 따님이 아주 예쁘게 생겼네요. 아, 예. 예. 저 미소 씨 친구 싫어요. 자람이 아빠 되고 싶어요. 그렇게 할래요. 영채, 요즘 우리랑 통 안 놀아, 준호야. 바쁜가 봐. 학교 끝나기 바쁘게 없어져. 그 AS맨 때문이지? 몰라. 나도. 영채게 너무 안심하다. 영채 엄마 아직도 모르시지? 좋아. 둘 다 양력 맞으시죠? 네, 맞아요. 오빠도 맞아? 응, 맞아. 당월 설상하여 여기들이 인정을 2월 매주에 맹소하고 야, 이거 두 사람 궁합이 아주 캡이네요. 정말요? 아가씨, 이 남자 이거 놓치지 마세요. 왜요? 아, 이렇게 사주가 좋은 사람 드물어요. 어떻게 좋은데요? 아, 이거요. 부모 덕도 많고 형제 덕도 많고 한마디로 캡이에요. 제가 부모 덕이 많다고요? 하하, 참. 아, 이거 흉화살도 없고 이거 재룩이 왕성하고 이 사주에 복룩이 가득해요. 이 사주가 누구를 닮았냐면요. 빌게이츠, 루파등, 먼드, 그리고 맷더위만 개들 이거하고 다 똑같아요? 와, 신난다. 좋은 사람 다 닮았네요. 하하?